이거 환불 원하시군요? 예쁘긴 한데, 네. 혹시 영수증 있나요? 음, 아니요, 없어요. 선물 받았어요? 음, no, I don't. It was a gift. Do you happen to have a receipt? 음, no, I don't. It was a gift. Do you happen to have a receipt? 음, no, I don't. It was a gift. Do you happen to have a receipt? 음, no, I don't. It was a gift. 왜 그래요? 지금은 말할 시간 없어요? What's with you? I don't have time to talk to you right now. What's with you? I don't have time to talk to you right now. What's with you? I don't have time to talk to you right now. What's with you? I don't have time to talk to you right now. 당분간만이야. 나중에는 그렇게 되지 않아? It's just temporary. It usually doesn't work out that way. It's just temporary. It usually doesn't work out that way. It's just temporary. It usually doesn't work out that way. It's just temporary. It usually doesn't work out that way. 언제 끝나요? 15초 남았어. 계속해. 이 카드는 사용 불가네요. 확실해요? 이걸로 해보세요. He doesn't work out that way. Are you sure? Try this one. This card has been declined? Are you sure? Try this one. This card has been declined? Are you sure? Try this one. This card has been declined? Are you sure? Try this one. 모르겠어. 옳지 않은 것 같아. 옳지 않은 것 같다. 난 그래. 카드 되나요? 그게요. 현금이나 수표만 가능해요? 카드 되나요? 그냥 카드 되나요? 카드 되나요? 그만 가봐야겠어요. 어? 저 때문에 갈 필요 없어요? 우린 그냥 친구야, 그 뭐라고 하지 않아? 우리는 그냥 친구야, 여기 아무것도 없지 않아. 실직할 일은 없는 거죠, 그쵸? 뭐라고? 어디서 들었어? 가끔 인터넷 봐요, 인터넷 보지 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 나비넥타이는 뺄까? 왜요? 그렇대요? 네, 아직 살아있는 게 용하네요. 하여튼 이유는 더 있어. 그래, 또 뭐가 있는데? 혈렌 미안해, 오 사과하지 마. 시간 있어요? 네, 있어요. 좋아요. 뭐 할 건데요? 좋아할 줄 알았어. 파리에서 가장 예쁜 거리로 뽑힌 곳이야. 좀 도와줄까? 어, 아니, 괴 괜 괜찮아, 진짜? 별일은 없어? 응, 딱히. 별일은 없어? 응, 딱히. 이거 환불 원하시군요? 예쁘긴 한데, 네? 혹시 영수증 있나요? 음, 아니요. 없어요. 선물 받았어요? 왜 그래요? 지금은 말할 시간 없어요? 당분간만이야. 나중에는 그렇게 되지 않아? 언제 끝나요? 15초 남았어. 계속해. 이 카드는 사용 불가네요. 확실해요? 이걸로 해보세요. 모르겠어. 옳지 않은 것 같아. 옳지 않은 것 같다. 난 그래. 카드 되나요? 그게요. 현금이나 수표만 가능해요? 그만 가봐야겠어요. 어, 저 때문에 갈 필요 없어요? 우린 그냥 친구야. 그 뭐라고 하지 않아? 우린 그냥 친구야. 그 뭐라고 하지 않아? 실직할 일은 없는 거죠? 그쵸? 뭐라고? 어디서 들었어? 가끔 인터넷 봐요. 인터넷 보지 마. 가끔 인터넷 봐요. 인터넷 보지 마. 인터넷 보지 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 나비 넥타이는 뺄까? 왜요? 그렇대요? 네, 아직 살아있는 게 용하네요. 하여튼 이유는 더 있어. 그래. 또 뭐가 있는데? 헬렌 미안해. 오, 사과하지 마. 시간 있어요? 네, 있어요. 좋아요. 뭐 할 건데요? 좋아할 줄 알았어. 파리에서 가장 예쁜 거리로 뽑힌 곳이야. 좀 도와줄까? 어, 아니, 괴괜 괜찮아, 진짜? 별일은 없어? 응, 딱히. 별일은 없어? 응, 딱히. 별일은 없어? 응, 딱히. 이거 환불 원하시군요? 예쁘긴 한데, 네? 혹시 영수증 있나요? 응, 아니요. 없어요. 선물 받았어요? 음, 아니요. 없어요. 선물 받았어요? 왜 그래요? 지금은 말할 시간 없어요? 당분간만이야. 나중에는 그렇게 되지 않아? 당분간만이야. 나중에는 그렇게 되지 않아? 언제 끝나요? 15초 남았어. 계속해. 15초 남았어. 계속해. 이 카드는 사용 불가네요. 확실해요? 이걸로 해보세요. 모르겠어. 옳지 않은 것 같아. 옳지 않은 것 같다. 난 그래. 카드 되나요? 그게요. 현금이나 수표만 가능해요? triggers. 그만 가 봐야겠어요. 어? 저 때문에 갈 필요 없어요? 우린 그냥 친구야. 그 뭐라고 하지 않아? 우리 그냥 친구야. 그죠? 뭐라고? 어디서 들었어? 가끔 인터넷 봐요. 인터넷 보지 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 나비 넥타이는 뺄까? 왜요? 그렇대요? 네, 아직 살아있는 게 용하네요. 하여튼 이유는 더 있어. 그래, 또 뭐가 있는데? 헬렌 미안해. 오, 사과하지 마. 시간 있어요? 네, 있어요. 좋아요. 뭐 할 건데요? 좋아할 줄 알았어. 파리에서 가장 예쁜 거리로 뽑힌 곳이야. 좀 도와줄까? 어, 아니, 괴 괜 괜찮아, 진짜? 별일은 없어? 응, 딱히. 이거 환불 원하시군요? 예쁘긴 한데, 네? 혹시 영수증 있나요? 음, 아니요. 없어요. 선물 받았어요? 왜 그래요? 지금은 말할 시간 없어요? 당분간만이야. 나중에는 그렇게 되지 않아? 언제 끝나요? 15초 남았어. 계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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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카드는 사용 불가네요. 확실해요? 이걸로 해보세요. 모르겠어. 옳지 않은 것 같아. 옳지 않은 것 같다. 난 그래. 카드 되나요? 그게요, 현금이나 수표만 가능해요? 그게요, 현금이나 수표만 가능해요? 그게요, 현금이나 수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니까, 내가 너에게 뭐지 가야 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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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그냥 친구야. 그 뭐라고 하지 않아? 실직할 일은 없는 거죠? 그쵸? 뭐라고? 어디서 들었어? 그쵸? 어디서 들었어? 그쵸? 어디서 들었어? 그쵸? 어디서 들었어? 가끔 인터넷 봐요. 인터넷 보지 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 나비 넥타이는 뺄까? 왜요? 그렇대요? 뇌 아직 살아있는 게 용하네요? 하여튼 이유는 더 있어. 그래 또 뭐가 있는데? 헬렌 미안해. 오 사과하지 마. 시간 있어요? 네 있어요. 좋아요. 뭐 할 건데요? 좋아할 줄 알았어. 파리에서 가장 예쁜 거리로 뽑힌 곳이야. 좀 도와줄까? 어 아니 괴 괜 괜찮아 진짜? 별일은 없어? 응 딱히. 별일은 없어? 응 딱히. 이거 환불 원하시군요? 예쁘긴 한데 네? 혹시 영수증 있나요? 음 아니요. 없어요. 선물 받았어요? 왜 그래요? 지금은 말할 시간 없어요? 당분간만이야. 나중에는 그렇게 되지 않아? 언제 끝나요? 15초 남았어. 계속해. 이 카드는 사용 불가네요. 확실해요? 이걸로 해보세요. 모르겠어. 옳지 않은 것 같아. 옳지 않은 것 같다. 난 그래. 카드 되나요? 그게요 현금이나 수표만 가능해요? 같다.idel Jung. 발라줄 것 같다. membership. mulher numaバ seb Z купing. 그만 가봐야겠어요. 어? 저 때문에 갈 필요 없어요? 우린 그냥 친구야. 그 뭐라고 하지 않아? 우리는 그냥 친구야. 여기 아무 죄짐이 없어. 실직할 일은 없는 거죠? 그쵸? 뭐라고? 어디서 들었어? 뭐? 어디서 들었어? 너의 직업을 잃어버리지 않나? 뭐? 어디서 들었어? 가끔 인터넷 봐요. 인터넷 보지 마. 인터넷에 가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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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 나비 넥타이는 뺄까? 왜요? 그렇대요? 네, 아직 살아있는 게 용하네요. 하여튼 이유는 더 있어. 그래, 또 뭐가 있는데? 헬렌, 미안해. 오, 사과하지 마. 시간 있어요? 네, 있어요. 좋아요. 뭐 할 건데요? 좋아할 줄 알았어. 파리에서 가장 예쁜 거리로 뽑힌 곳이야. 좀 도와줄까? 어, 아니, 괴, 괸, 괸, 괜찮아, 진짜? 별로 안 돼. 별일은 없어? 응 딱히 이거 환불 원하시군요? 예쁘긴 한데 네? 혹시 영수증 있나요? 음 아니요 없어요 선물 받았어요? 왜 그래요? 지금은 말할 시간 없어요? 당분간만이야 나중에는 그렇게 되지 않아? 이게 그냥 정말로 일어납니다 이게 그냥 정말로 일어납니다 이게 그냥 정말로 일어납니다 언제 끝나요? 15초 남았어 계속해 15초 남았어 계속해 이 카드는 사용 불가네요 확실해요? 이걸로 해보세요 모르겠어 옳지 않은 것 같아 옳지 않은 것 같다 난 그래 카드 되나요? 그게요 현금이나 수표만 가능해요? 그만 가봐야겠어요 어? 저 때문에 갈 필요 없어요? 우린 그냥 친구야 그 뭐라고 하지 않아? 실직할 일은 없는 거죠 그쵸? 뭐라고? 어디서 들었어? 가끔 인터넷 봐요 인터넷 보지 마 가끔 인터넷 봐요 인터넷 보지 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린 아비 넥타이는 뺄까? 왜요? 그렇대요? 네 아직 살아있는 게 용하네요 하여튼 이유는 더 있어 그래 또 뭐가 있는데? 헬렌 미안해 오 사과하지 마 시간 있어요? 네 있어요 좋아요 뭐 할 건데요? 좋아할 줄 알았어 파리에서 가장 예쁜 거리로 뽑힌 곳이야 좀 도와줄까? 어 아니 괴괜 괜찮아 진짜? 별일은 없어? 응 딱히 별일은 없어? 응 딱히 이거 환불 원하시군요? 예쁘긴 한데 네? 이거 환불 원하시군요? 예쁘긴 한데 네? 혹시 영수증 있나요? 음 아니요 없어요 선물 받았어요? 왜 그래요? 지금은 말할 시간 없어요? 왜 그래요? 지금은 말할 시간 없어요? 지금 말할 시간 없어요? 당분간만이야 나중에는 그렇게 되지 않아? 언제 끝나요? 15초 남았어. 계속해. 이 카드는 사용 불가네요. 확실해요? 이걸로 해보세요. 모르겠어. 옳지 않은 것 같아. 옳지 않은 것 같다. 난 그래. 카드 되나요? 그게요. 현금이나 수표만 가능해요? 그만 가봐야겠어요. 어? 저 때문에 갈 필요 없어요? 우린 그냥 친구야. 그 뭐라고 하지 않아? 실직할 일은 없는 거죠? 그쵸? 뭐라고? 어디서 들었어? 가끔 인터넷 봐요. 인터넷 보지 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 나비 넥타이는 뺄까? 왜요? 그렇대요? 네. 아직 살아있는 게 용하네요? 하여튼 이유는 더 있어. 그래. 또 뭐가 있는데? 헬렌 미안해. 오, 사과하지 마. 헬렌, I'm sorry. 오, don't do dare. apolog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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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있어요? 네, 있어요. 좋아요. 뭐 할 건데요? You free? Yeah, I'm free. Good. What are we gonna do? You free? Yeah, I'm free. Good. What are we gonna do? You free? Yeah, I'm free. Good. What are we gonna do? You free? Yeah, I'm free. Good. What are we gonna do? 좋아할 줄 알았어. 파리에서 가장 예쁜 거리로 뽑힌 곳이야. I thought you'd like it was voted the prettiest street in Paris. I thought you'd like it was voted the prettiest street in Paris. I thought you'd like it was voted the prettiest street in Paris. I thought you'd like it was voted the prettiest street in Paris. I thought you'd like it was voted the prettiest street in Paris. 좀 도와줄까? 어, 아니, 괴, 괸, 괜찮아, 진짜? 별일은 없어? 응, 딱히. 이거 환불 원하시군요? 예쁘긴 한데, 네? 이거 환불 원하시군요? 정말 nice, 그런데, 네? 이거 환불 원하시군요? 정말 nice, 그런데, 네? 이거 환불 원하시군요? 정말 nice, 그런데, 네? 이거 환불 원하시군요? 혹시 영수증 있나요? 음, 아니요. 없어요. 선물 받았어요? 왜 그래요? 지금은 말할 시간 없어요? 당분간만이야. 나중에는 그렇게 되지 않아? 언제 끝나요? 15초 남았어. 계속해. 15초 남았어. 계속해. 15초 남았어. 계속해. 15초 남았어. 계속해. 이 카드는 사용 불가네요. 확실해요? 이걸로 해보세요. 이 카드가 정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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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 옳지 않은 것 같아. 옳지 않은 것 같다. 난 그래. 이 카드가 정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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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가봐야겠어요. 어? 저 때문에 갈 필요 없어요? 우린 그냥 친구야. 그 뭐라고 하지 않아? 실직할 일은 없는 거죠? 그쵸? 뭐라고? 어디서 들었어? 가끔 인터넷 봐요. 인터넷 보지 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 나비 넥타이는 뺄까? 왜요? 그렇대요? 네, 아직 살아있는 게 용하네요. 하여튼 이유는 더 있어. 그래, 또 뭐가 있는데? 헬렌 미안해. 오, 사과하지 마. 시간 있어요? 네, 있어요. 좋아요. 뭐 할 건데요? 좋아할 줄 알았어. 파리에서 가장 예쁜 거리로 뽑힌 곳이야. 좀 도와줄까? 어, 아니, 괴 괜 괜찮아, 진짜? 별일은 없어? 응, 딱히. 별일은 없어? 응, 딱히. 이거 환불 원하시군요? 예쁘긴 한데, 네? 이거 환불 원하시군요? 예쁘긴 한데, 네? 혹시 영수증 있나요? 음, 아니요. 없어요. 선물 받았어요? 왜 그래요? 지금은 말할 시간 없어요? 왜 그래요? 지금은 말할 시간 없어요? 지금 말할 시간 없어요. 지금 말할 시간 없어요. 당분간만이야. 나중에는 그렇게 되지 않아? 언제 끝나요? 15초 남았어. 계속해. 이 카드는 사용 불가하네요. 확실해요? 이걸로 해보세요. 모르겠어. 옳지 않은 것 같아. 옳지 않은 것 같다. 난 그래. 카드 되나요? 그게요. 현금이나 수표만 가능해요? 카드 되나요? 카드 되나요? 그만 가봐야겠어요. 어? 저 때문에 갈 필요 없어요? I should probably get going. Oh, don't let me chase you off. I should probably get going. Oh, don't let me chase you off. I should probably get going. Oh, don't let me chase you off. I should probably get going. Oh, don't let me chase you off. 우린 그냥 친구야. 그 뭐라고 하지 않아? We're just friends. It's no judgment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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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직할 일은 없는 거죠. 그쵸? 뭐라고? 어디서 들었어? 가끔 인터넷 봐요. 인터넷 보지 마. 여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 나비 넥타이는 뺄까? 왜요? 그렇대요? 네, 아직 살아있는 게 용하네요. 하여튼 이유는 더 있어. 그래, 또 뭐가 있는데? 헬렌 미안해. 오 사과하지 마. 시간 있어요? 네, 있어요. 좋아요. 뭐 할 건데요? 좋아할 줄 알았어. 파리에서 가장 예쁜 거리로 뽑힌 곳이야. 좀 도와줄까? 어, 아니 괴괜 괜찮아 진짜? 별일은 없어? 응, 딱히. 별일은 없어? 응 딱히. 이거 환불 원하시군요? 예쁘긴 한데, 네? 이거 환불 원하시군요? 예쁘긴 한데, 네? 이거 환불 원하시군요? 예쁘긴 한데, 네? 혹시 영수증 있나요? 음, 아니요. 없어요. 선물 받았어요? Do you happen to have a receipt? 음, no. I don't. It was a gift. Do you happen to have a receipt? 음, no. I don't. It was a gift. Do you happen to have a receipt? 음, no. I don't. It was a gift. Do you happen to have a receipt? 음, no. I don't. It was a gift. 왜 그래요? 지금은 말할 시간 없어요? What's with you? I don't have time to talk to you right now. What's with you? I don't have time to talk to you right now. What's with you? I don't have time to talk to you right now. What's with you? I don't have time to talk to you right now. What's with you? I don't have time to talk to you right now. What's with you? I don't have time to talk to you right now. 언제 끝나요? 15초 남았어. 계속해. 이 카드는 사용 불가네요. 확실해요? 이걸로 해보세요. 이 카드가 pretty good? 모르겠어. 옳지 않은 것 같아. 옳지 않은 것 같다? 난 그래? 카드 되나요? 그게요 현금이나 수표만 가능해요? 그만 가봐야겠어요. 어? 저 때문에 갈 필요 없어요? 우린 그냥 친구야. 그 뭐라고 하지 않아? 실직할 일은 없는 거죠? 그쵸? 뭐라고? 어디서 들었어? 가끔 인터넷 봐요. 인터넷 보지 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 나비 넥타이는 뺄까? 왜요? 그렇대요. 뇌 아직 살아있는 게 용하네요. 하여튼 이유는 더 있어. 그래 또 뭐가 있는데? 헬렌 미안해. 오, 사과하지 마. 시간 있어요? 네, 있어요. 좋아요. 뭐 할 건데요? 좋아할 줄 알았어. 파리에서 가장 예쁜 거리로 뽑힌 곳이야. 좀 도와줄까? 어 아니 괴 괴 괜찮아 진짜? 별일은 없어? 응 딱히.